지난 1월에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60대 남성과 그 지인에 대한 선고가 좀 내려졌는데요. 징역 15년이 내려졌고 범행을 직접 했던 이분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인이 옆에 있었고 방조를 했다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올해 1월이죠. 이재명 민주당 당시 대표에 대해서 테러를 했던 흉기로 피습을 했던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이런 김 씨의 범행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던 지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은 혐의, 즉 방조 혐의가 적용돼서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누군가 살인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신고를 하거나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그런 범행을 유도하거나 유인하는 경우에는 교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범행을 적극적으로 계획 중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용인하는 경우에는 방조죄가 적용됩니다. 가족인 경우는 예외가 되는? 가족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법원이 직접 범행을 했던 김 모 씨에게 15년 중형 선고했는데 법원의 형량의 이유는 뭡니까? 우선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살인죄 자체가 워낙 중한죄이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된 것이고요. 김 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와 더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즉 김 씨의 행위는 이른바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에 더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원은 보았고요. 동시에 이런 일련의 범행 자체가 치밀하게 계획된 점을 고려해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를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계획범죄고 살인미수죄고 선거법까지 적용된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검찰의 구형이 20년인데 그것보다 5년 적게 1심 판결이긴 합니다. 무거운 형량인지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형량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살인미수의 경우에는 권고형이 보통 징역 10년, 15년 이런 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15년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정치인에 대한 피습 사건을 비교를 해보면 2006년에 있었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피습의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년이 선고된 바 있고요. 2015년에 마크 리퍼트 주한대사, 미국 대사에 대해서도 살인미수죄가 적용돼서 징역 12년, 피습범에 대해서 12년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 피습범의 경우에는 징역 15년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기존 사례와 비추어 보더라도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이 추가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검찰이 청구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이제 15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보호관찰을 5년 동안 더 하도록 했습니다. 보호관찰이라고 하시면? 만약에 15년형을 살고 나왔을 때, 밖에 있을 때 재범의 가능성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5년 동안 관찰을 할 수 있도록 또다시 수용시설에 가두는 건 아니고? 가는 건 아니고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형을 선고한 것이고요.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성범죄의 경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의 경우에는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되었고 보호관찰도 지금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발찌까지는 부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까지는 과한 형벌이다, 이런 말씀. 이렇게 받아드립니다. 1심 판결입니다. 어쨌든 징역 15년이 선고된 피의자, 항소할 거라고 당연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시는가요? 항소는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한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떤 1심의 형을 항소심에서 경감할 것인지의 문제는 항소심에서 달리 판단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심 형을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항소해서 다투더라도 형이 달라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안에 따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좀 그래 보인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슈와 법률 박시영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으면 고맙습니다.